짜잔! 야, 니들 미쳤어? 학교에서 짜장면 시켜먹으면 벌점 받잖아! 아우, 쌤! 어떻게 벌점 따위의 신성한 짜장면을 포기해요? 아, 참... 그렇지! 이 짜장면은 자거로이 벌점과 맛받고야 제 맛이... 아, 그럼요... 근데 선생님, 괜찮으신 거예요? 세상에 괜찮은 일이 어딨냐? 그냥 괜찮은 쭉 가고 있는 거지 니들도 그렇잖아? 자... 해보자 내가 역시 제자들 하나는 제대로 가르쳤어 역시 이 짜장면은 자금성이지! 맞아요 아, 정말... 아! 아, 저 이것들이 이제 단무지로 연애질을 하네 어? 누군가 갓덩이나 찬바람 막 싱싱 불고 쓸쓸해 죽겠구만? 쌤! 아니거든요? 아, 지금 보고... 쌤은 좌우쌤 있잖아 KBS